저는 오늘 영국의대 관련해서 세미나 진행할 김경환 과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영국의대 관련해서 제네럴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드린 뒤에 브루넬 대학교 의대의 담당자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담당자 크리스가 브루넬 대학교 의대는 타 영국 대학교 의대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 프리젠테이션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브루넬 대학교까지 설명 다 들으시고 나가시면 의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프리젠테이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영국에서 의사가 되는 절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영국의대가 정원이랑 학비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영국의대가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들어가기 어려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영국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준비에 대한 이수해야 되는 코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국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 시간에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항상 늘 물어보는 거 의대 지원하기 위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과연 필수인가 뭐 그리고 EC라고 하죠 보통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의대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에 유캣이랑 빔의 준비는 언제부터 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영국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은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의대에 입학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의대에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A레벨이라던가 아니면은 IB라던가 또는 미국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SAT를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걸로는 영국 의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A레벨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대 입학 준비를 해서 이제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영국 의대는 크게 5년 과정과 6년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5년 과정이 정석이고 6년 과정은 뒤에 1년은 내가 원하는 다른 전공을 공부를 해서 Intercalated Degree라고 해서 Dual Degree, 복수 전공 형식의 학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의대에서 5년 공부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Foundation Year라는 걸 이제 2년을 거치게 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Inter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 면허는 발급이 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한국 의사 자격증을 다시 전환 시험을 보시려면은 Foundation 과정을 1년까지는 끝내시고 오셔야 한국에서 의사 전환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oundation 과정 2년을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배정이 되는 게 Core Training이라고 해서 2년이나 3년에 거쳐서 내과에 갈 것인지 외과에 갈 것인지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수련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 때는 보통 Higher Speciality Training이라고 해서 내가 내과랑 외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련을 했으니까 어떤 전공을 할 건지 학생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Higher Speciality Training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5년에서 8년 차 때는 Speciality Training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수련을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Core Training을 거치지 않고 Foundation Year가 끝나자마자 Speciality Training으로 바로 가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과로 소아과라던가 영상학과가 있는데 이런 학과는 다른 학과들이랑 외과라던가 내과랑 다르게 Core Training을 거치지 않고 바로 Speciality Training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까지 트레이닝을 오랜 기간 걸쳐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엔 컨설턴트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의대 교수 정도 되는 위치인 건데 뭐 클리니컬 펠로우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영국 의대 입학생들의 최종 목표, 최종 골은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의사가 되는 절차, 전반적인 플로우고요 그러면은 영국의 의대 정원과 학비, 그리고 국제학생은 얼마나 받아주는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도메스틱 스튜든 영국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끔 되어 있고 국제학생은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의대 세 군데를 이렇게 추려왔는데 UCL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수가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 영국 학생은 355명, 그리고 국제학생은 35명을 뽑습니다 한국 학생을 35명을 뽑는 게 아니라 국제학생, EU도 여기에 포함될 거고 미국 학생, 나이지리아 학생, 가나 학생 다 포함돼서 35명만 뽑습니다 킨메리 같은 경우에도 영국 학생은 365명, 국제학생은 40명 킹스컬지 런던도 영국 학생은 410명, 그리고 국제학생은 30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국제학생이 35명 중에 한 명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영국 의대 중에서 국제학생만 뽑는 의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있다가 이제 저희 세미나 제 프리젠테이션 끝나고 설명해줄 브루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온리 메디슨 코스라서 오히려 영국 학생들은 지원을 못하고 국제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100명 이상 뽑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영국에서 의사가 되는 게 목표다 좋은 대학교라든가 유명한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교가 이제 의사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좀 국제학생 TO가 많은 학교로 지원을 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비도 지금 보시면은 1년에 3만 8000 파운드, 4만 2500 파운드, 4만 5420 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환율로 하게 되면 거의 1년에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가량이거든요 영국의 타 전공에 비해서 1년 학비가 굉장히 비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이 2만 2000 파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는 의대를 다니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년에서 6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학비로만 3억 5천에서 4억 가량이 든다는 걸 일단은 알고 준비를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국 지원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동격적인 이제 영국 의대 지원을 위한 지원서 작성은 영국 나이로는 Year 12 그리고 이제 아이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든 A레벨이든 2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1년 차 때는 사실 뭐 학생분들이 크게 하실 거는 없고 일단은 A레벨 하시는 동안에 11월 전까지는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나랑 잘 맞는지 변경을 원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9월에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5월이 돼서 A레벨 1년 차가 종료가 되면은 매부적으로 자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이비도 마찬가지죠 이 자체 시험을 보는 이유가 결국엔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나올 10월 달에 원서 쓰는 시점에는 저희가 이제 A레벨이라든가 아이비가 종료된 상태에서 의대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년 차 때 마지막에 본 시험을 토대로 예상 점수라는 걸 산출을 해서 그 점수를 토대로 의대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레벨 1년 차 때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A레벨 1년 차까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바빠지는데 6월 달부터는 이 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쉐도잉이라든가 봉사활동을 알아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9월부터 5월까지는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긴 방학이 없고 짧게 짧게 방학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장기적인 쉐도잉 프로그램이라든가 메디컬 스쿨 프로그램을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대 지원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여름방학 6월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또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유캣이랑 비맷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유캣과 비맷은 그냥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부 시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 의대 중에 비맷을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고 유캣을 인정해주는 학교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유캣만 준비할 건지 비맷만 준비할 건지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들은 유캣과 비맷 원하는 학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할 건지를 학생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캣과 비맷 시험을 예약하는 거는 8월달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8월달에 본인이 볼 시험을 예약을 하셔야 되고 유캣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서 쓰기 전인 8월달에 예약과 시험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예약을 함으로써 그 다음 달이나 그 다다음 달에 시험을 바로 치르게 되어 있고요 비맷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11월에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8월에 하는데 비맷 시험 자체는 11월에 보는 거죠 사실 의대 지원할 때 비맷 보는 학생들이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캣을 보는 학생들은 내가 8월달에 본 다음에 유캣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의대를 확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비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단 의대 원서를 넣고 나서 내 비맷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예상 점수가 높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 비맷 점수가 안 되면은 그 학교에서 인터뷰 초청조차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웬만큼 뛰어난 학생이 아니면은 비맷 준비하는 것보다는 유캣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대를 준비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모의고사라던가 시험 준비를 해보면서 나한테 좀 더 적성에 맞는 시험을 확실하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맷과 유캣 응시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10월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해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되겠죠 이 자기소개서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자기소개서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왜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한 되게 강한 모티베이션을 보여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스가 아까 제가 6월 달에 추천드린 뭐 썸머 메디컬 스쿨이라던가 아니면 쉐도잉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인턴십으로 가서 의사들이 실제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지켜보는 경험 이런 거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공부만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분들보다는 할 이야기라던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학교 측에 어쨌든 이렇게 자기소개서까지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A레벨 2년차 과정이 시작이 되고요 2년차 과정이 시작된 다음에 바로 10월 15일까지 저희가 의대나 수의대, 치대 우리나라로 치면 의한치수라고 하죠 의학관련 대학교 전공들을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10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의대, 수의대, 치대 지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국제학생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꼭 10월 15일까지 지원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영국 의대는 10월 15일까지 유카스라는 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유카스 어플리케이션까지 쓰고 나면 이제 활심위는 당겨졌으니까 학생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 예상 점수도 지원서에 다 기입을 했고 내 유캣 점수도 다 기입을 했고 비맷을 11월에 본 학생들은 비맷 점수도 학교 측에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토대로 인터뷰를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랑 이런 게 만족됐다고 바로 의대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인터뷰 MMI 인터뷰를 하는 곳도 있고 트래디셔널 패널 인터뷰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 인터뷰를 볼 학생들을 보통은 성적순 차등을 둬서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학교들에서 학생들한테 너 인터뷰 초청 됐으니까 언제까지 영국에 와서 인터뷰를 봐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대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면서 대부분의 의대들이 영국에 와서 인터뷰를 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초청이 다 되면은 보통 인터뷰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이제 인터뷰까지 끝나고 나면은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3월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까지 통과가 되면은 아직 A레벨이나 IB가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 인터뷰나 이런 거 다 통과했으니까 IB 점수 몇 점 받아와 또는 A레벨 몇 점 받아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수시처럼 조건을 줍니다 그 조건을 A레벨 끝나는 6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봐갖고 점수가 만족이 되면은 의대에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의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걸로는 영국 의대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필수인 거고 대표적으로 영국 의대에서 인정이 되는 퀄리피케이션은 제가 지금 프리젠테이션에 작성해 놓은 3개인데 첫 번째로는 A레벨 그리고 이제 국제수능이라고 불리는 IB 그 다음 마지막이 파운데이션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은 IB에 비해서는 과목 개수가 적습니다 보통 3개 과목 플러스 EPQ라고 하는 이제 소논문을 작성을 해 보는 수업을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4개 과목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갈 때는 3개만 있어도 지원서 쓰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4개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3개만 해갖고 성적이 좋은 애들이랑 조금이라도 차등을 두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4개 과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의대들이 이제 추세가 A레벨 성적만으로는 사실 학생 변별력을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GCSE 과정에 이제 점수를 보는 영국 의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서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GCSE를 안 하고 A레벨만 했는데 영국 의대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GCSE를 우리가 많이 본다라고 공표해 놓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기는 지원하게 되면 다른 GCSE를 본 학생들에 비해서 본인 이제 지원서가 밀리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영국 유학을 가는지도 사실 영국 의대 준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저희는 GCSE를 무조건 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GCSE도 과목은 무조건 일곱 과목 이상 하시는 게 나중에 영국 의대 지원하실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I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장점은 그냥 영국 외 다른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가 장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A레벨보다 들어야 되는 과목들도 이제 세 개가 더 많고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속해 있던 국제학교에서 IB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A레벨 쪽으로 의대를 준비하시는 거 더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쨌든 IB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이어 과목은 무조건 chemistry, biology, mathematics로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뭐 이제 말레이시아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국제학교에서 IB 하는 학생들이 꼭 Chinese라던가 Korean을 하이어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랭기지 관련 과목은 웬만하면 다 스탠다드로 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원할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분들이 총점도 중요하지만 하이어 예상 과목 점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대를 지원을 하려면 chemistry, biology, mathematics에서 776 6점 이하는 사실 영국 의대를 지원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멈 7, 7, 6, 7, 6, 7, 6, 6 정도까지는 의대를 지원해 볼 수 있는 최소 미니멈 컷을 맞출 수가 있는데 5점을 받는 순간 의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A레벨은 2년 과정이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1년 안에 공부를 끝내고 의대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게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A레벨이랑 동일하게 3개 과목을 배우고 여기에 플러스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영어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 과정의 단점은 A레벨처럼 2년을 듣지 않고 1년 안에 수강이 다 완료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이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의대가 영국에 몇 없습니다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 많이 쳐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위에 있는 유클란이라는 대학교 국제학생들만 뽑는 의대 유클란이라는 대학교 파운데이션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인앤드류라던가 버밍엄이라던가 브라이튼이라던가 아스톤 이런 곳에 이제 의대 파운데이션들이 있는데 뽑는 정원 학생 수도 굉장히 적고 어쨌든 여기서 파운데이션을 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버밍엄에서 파운데이션하고 UCL 의대를 지원을 하고 싶어요 브라이튼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의대를 지원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파운데이션은 A라는 학교에서 하셨으면 무조건 A로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와 주변 환경이라던가 이런게 리서치가 동반되지 않으시면 파운데이션 과정을 갖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게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의대를 진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학률 자체가 거의 50, 60% 밖에 안 됩니다 파운데이션에서도 어쨌든 인터뷰라던가 요구하는 점수 조건을 학생들이 만족을 시켜야 의대로 진학이 가능한 거고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인터뷰 단계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의대 파운데이션을 오랫동안 유지했던게 브라이튼인데 브라이튼 의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브라이튼 의대에 실질적으로 입학한 학생이 아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대에 가면은 배우는게 뭐냐라고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영국 의대는 일단은 되게 트래디셔널 커리큘럼이 있고 약간 요새 좀 영국 의대들이 많이 바뀌려고 하는 모던 커리큘럼이 있는데 일단 트래디셔널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본과 예과는 아니듯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2년차까지는 프리클리니컬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뭐냐면 1학년 2학년 때는 해부학이라던가 생리학이라던가 생화학 같은 이론 베이스드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 듣는 과정을 이제 거치고요 이 이론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2년 동안 공부양이 엄청 많겠죠 암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걸 토대로 3년자부터는 이제 실습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실습이라는게 영국 의대들이 이제 파트너를 맺고 있는 병원 쪽으로 당연히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연대에 나온 내가 연대 세브란스에 나고 이런게 아니라 영국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 학생들이 도시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꼭 내가 공부했던 대학교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에 배정이 되면 그곳에 가서 이 클리니컬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사라던가 이런게 굉장히 잦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년까지 클리니컬 실습을 끝내고 나면 이제 5년 의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추가되는게 인터컬레이션 이라고 해서 추가 1년을 위한 복수 전공 디그리가 있는데 이건 6년 의대에 있겠죠 이 6년 의대 과정은 영국의 모든 의대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웃긴게 어떤 학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 인터컬레이션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옵셔널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내가 의대를 어디 지원할 때 5년 과정이냐 6년 과정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터컬레이션은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의사가 될지 말지 아직 모르는 단계니까 뭔가 다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수 전공을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의대를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서도 자퇴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의사라는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나랑 안 맞아서 공부가 안 맞아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들도 되게 학생들이 그냥 바로 길을 잇는 게 아니라 뭔가 보험을 대비할 만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워크엑스프리언스는 꼭 필요한가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은가 랑 연결이 되는데 제가 여러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어 뭐 부모님이 의사라서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되게 의대 의사가 되려는 게 되게 목적이 불분명해요 근데 영국은 병원 시스템 자체가 구경 시스템이고 우리나라처럼 뭔가 개업을 해서 혼자 잘해서 병원을 세워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팀플레이어적인 의사를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 영국에서 추구하는 의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워크엑스프리언스를 통해서 의사가 정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이런 거를 관찰을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워크엑스프리언스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엑스트라 커리큘럼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뭐 클럽이라던가 아니면은 음 어떤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본인이 리더장을 한다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크락틱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영국은 미국에 비해서 그런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하시는 것보다 워크엑스프리언스 쪽을 좀 더 쌓는 게 의대에 지원하시는 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캣이랑 비맷 준비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A레벨 1년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캣이랑 비맷을 오래 준비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성적이 이제 시험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영국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A레벨 1년차 끝나고 마지막에 보는 시험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험 준비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유캣이랑 비맷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언제 가야 하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의대는 중간에 휴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시작하기 전에 1학년 때 가던가 아니면은 파운데이션 과정 1년차 2년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던가 또는 파운데이션 과정 1, 2년을 끝내고 가던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군대를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국 의대에 관련해 갖고 이제 제네럴 인포메이션이고요 혹시라도 관련해 갖고 제가 오늘 프리젠테이션 내용들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경환킴이라는 사람한테 따로 DM으로 이제 메세지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프리젠테이션에 이어서 브루넬 대학교 의대 담당자가 나와서 브루넬 대학교는 어떤 곳이고 여기서 운영되는 이제 국제학생을 위한 메디슨 코스는 영국의 다른 의대와 어떤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 크리스